어! 얼폭 때려! 얼폭 때려! 뭔지? 이 정도면 줄 쏴 싸워! 싸워! 나 모른줄 알 싸워! 떨어서 가나 본데? 나 감 발판이 없어 어? 도모로 폭을 이제 없어? 해 해 해 해! 얘 얘 얘 얘 어때? 사라졌어 사라졌어 아잇 어? 와 잡았다 우와 발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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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빠졌다 지진 어? 다 엉기 이딴 와드 박아야 되는데 여기 와드 있어 화분 앗 너가 나가 어디가? 나가 어디가? 진짜 어디가? 나가 이거 본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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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웠다 틀었는데 여기 어 억울하다 없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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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근데 왜 때리려고 했지 찾으러 가다가 그냥 내가 움직여서 때린 것 같은데 얘는 왜 미다스 아니 던이 그냥 사이드 꽉 잡고 우리가 반대쪽 사이드 딱 밀면 되잖아 뭐가 그리 어려워 밑으로 와 여기가 먹을게 더 많아 애들 많다 애들 많다 미쳤나 이것들이 죽었어 미쳤다 나이스 가 아니 발사 안해? 저기 와드 좀 치워줘요 얘는 이거 나왔고 인강감은 좀 싫네 왜 지진? 오 내려갈 뻔했네 미쳐가지고 imi eternally 밀키 우리 가까워 wa 누구야 어디야 어떤 놈이 진짜야 다행 메세지 남겨 봐 여기인가 여깄는데 우리 여기다 여기ta 얘는 본치 어? 어? 와 노래 얘 텔 없다 텔 없네 노래 뭐야 어? 어? 지진 와 씨 정렬 어디값이 나 분명 빠를텐데 어? 어? 2명이네 아 아니 어 내가 먹었네 수 찍기 전에 죽었는데 거의 맞아 어? 어?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앗 앗 킹 썼다 불골령 얘 죽여줘 어? 나이스 바콘 돈부 어? 잡았다 어? 다 잡나? 지진 궁은 없어 궁은 없지만 Q는 아프죠 어? 우리 다섯 명이 잡았어 우리 다섯 명 잡아 어? 전면을 뛰었음 어? 아니네 쫓아 어? 야 나 그거 뺏겼으면은 화낼 뻔했어 아 이거 안죽는 피인거 알겄쎄 타릴까요 어휴 어휴 여기 이쪽에 와 돼 오케이 어? 근데 가면 안 돼 지금 그런 거 같아 어? 따라온다 쫓아 저거 활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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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게 뭐야 존나 센데 점프해 점프해 두루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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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력이 어 나이스 밑에 있네 어? 아 휴식 아 가방 안에 있다 아 뿌렸어 어? 이거 어디 가 어? 와 딜 탱니오 지금 밀어재끼자 나 공켜져있어 아 지금 와드바 근데 텔 탔죠 아 지진 적 있구요 아 여기 너로 불렀다 오 써버려 반응 좀 빨리 해야죠 어 지진 지진 대체로 들어갔다는 거죠 오우 어쩔건데 야 말을 했는데 궁없잖아요 궁없으면 약하지 아씨 아 이거? 어? 어? 아 나 렉 걸려가지고 아 큰일이 없네 나 불틴고 레프 저기쓴 저까지? 아 이런거 나오는데 이제 어 이제 나오 피파라 뷔까지 가는데 그리고 이거 돌진해도 됨 이제 안됨 이외 장본만 아 여기 찐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없어 quarry 얘가 얘같이 어어 어 아 쟤 Aziz 쟤 Aziz 난 나무가 없으면 이동이 없어 야 나도 마나가 없어 퓨를 먹어야지 어 왜 저를 아 이제 피해버렸어 이제 아 왜 나만 걸려? 멀었는데 우리는 살짝 저거 피봐라 어 나 도둑으로 죽는 동둑 캐리